먼저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한치의 과오도 또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인. 증인. 네.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죠? 사의를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자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이후에 증인 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그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뭘 그렇게 변명을 구구하게 합니까? 비굴하게 다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사의 표명을 다시 묻겠습니다. 사의 표명 말고 서류로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라고만 답변하세요.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증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수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의 다음 거 아닙니까? 해병대의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 안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여 그러면 공식으로 서류로 사표를 썼냐? 라고 물었어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러면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언제 낼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럼 오늘 낼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구절 구절구절 변명죄로 사건이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법적인 책임이 어떻고 그 위에 내겠다고요? 안 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세요.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증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증인! 그 말은 아까 했어요. 고려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병대답지 않게 얘기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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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